국내 전력기기 빅3가 북미와 중동시장의 변압기와 고압차단기 판매가 급증하면서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18일 FN가이드에 따르면 HD 현대 일렉트릭의 올해 실적 추정치는 매출액 2조 7,054억 원, 영업이 2,76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8.6%, 107.7% 급증한 수치입니다. 효성중공업의 경우 올해 매출 4조 4,151억 원, 영업이 3,08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5.8%, 영업이익은 115.6% 상승한 규모입니다. LX 일렉트릭도 올해 매출 4조 2,808억 원, 영업이익 3,325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각각 전년 대비 26.8%, 77.3% 오른 수준입니다. 이같이 올해 호실적 전망의 배경은 북미와 중동시장에 있습니다.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와 노후 변압기 교체 수요가 증가해 관련 수주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네움시티 프로젝트를 본격화 중인 사우디에서도 고압차단기 수주가 증가 중입니다. 향후 전력기기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북미 고전압 전력 변압기 시장은 지난해 36억 달러에서 오는 2032년까지 69억 달러로 연평균 6.6%씩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